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는 이 안건은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무기병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 탄핵소추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 민주당이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다. 이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 통과가 됩니까? 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한다거나 기권을 한다거나 반대를 해도 나머지 의원들 특히 원내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 모두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안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적 과반이니까 150명이고요. 지금 167석인가 8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무조건 열리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4 부재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동일회기 내에 재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1.4 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발의를 해서 표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 수석부대표는 1.4 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력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탄핵의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앞서 진행했던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4 부재의 원칙에서의 부결된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그때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1.4 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손준성 또 이정섭 검사 이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요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요건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탄핵할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요건이죠. 국회 제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반발 차원에서 철야 농성도 했었고요. 오전에 아마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모아질지도 궁금하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야당 시절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열세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철야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철야 농성을 할 때도 40여 명씩 2개조로 나뉘어서 교대로 철야 농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의의 개최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또 각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방통위원장이나 검사 탈핵을 추진하는 거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 가결이 될 경우는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결이 불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언론 장악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 장악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이 2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탄핵이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갖고 있었던 검사 정권, 검찰 정권 이런 거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도로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제적 291명 중에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에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가 됐고요. 일단 민주당이 또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러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역풍을 또 우려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재가를 함으로써 새로운 헌재 소장의 체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또 주목해야 볼 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또 방송산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이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통과한 지 22일이 지났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통과하고 22일이 지났기도 한데 국회에서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 이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서 보통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거부권 행사를 표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엑스포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이 안 돼서 그전에 어떤 전국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국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 소식입니다.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장 부원장. 어제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정치 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결과된 김용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씨가 유동규 씨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 불법 정치 자금 총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추직 명령도 내렸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비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대해서 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차용증이나 차량 하이패스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나 비본질적인 차이이고 세밀한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 허위로 작출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들, 묘사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씨가 제시했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배치가 되거나 범행 일시하고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알리바이의 능력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 또 주지 않았다고 받았다고 읽혀지는데 받지 않았다는 사람 이 진술이 배치가 되면 정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줬다는 것에 정황적으로 맞다라고 입증이 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뭡니까? 재판부에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적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박 변호사께서 활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대항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항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대항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 도박죄 같으면 도박 혼자 할 수 없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걸 대항범위를 하는데 아마 그 법리를 좀 얘기를 하면서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다 뜯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적 이유 때문에 돈을 준 거는 맞지만 정치 자금법이나 이런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결국은 남욱은 징역 파괴력 선고를 받고 유동규 씨는 지금 무죄가 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결국 이 대장동 관련된 첫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좀 눈에 띄 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관계 부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공모관계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치 자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김 씨가 김용 씨가 선거 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라고는 봤지만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일부 인정을 했지만 이 돈이 대선 캠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까지 구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있었거나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근거 없이는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게 김용 씨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다라고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은 맞는데 뇌물은 아니다. 정치 자금은 맞는데 뇌물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규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됐다라고 하면서 공공개발이 잘못 진행됐다. 이런 지적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관련해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 이런 취지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이제 대장동 재판부도 같이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 있는데 이 배임은 또 별도의 어떤 논증이 있어야 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범죄입니다. 네. 그것을 또 한편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수사 또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 배임 혐의는 별도로 입증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정치적 공세를 포함해서 수사가 추가로 착수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관련자들 사이에 이 대표의 선거 자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 건으로 기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정치 자금의 용처라든지 이것은 살펴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한 언론의 서울중앙지관 관계자도 용처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재판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유승준 씨 한국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겼네요. 유승준 씨가. 네.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로 로스앤젤리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의 위법과 같은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보남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걸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고 기각을 유승준 씨 쪽이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도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것이 지난 2015년입니다. 이 이후에 유승준 씨가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2020년 3월에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유승준 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제 승소를 얻어낸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LA 총영사 측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치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발급을 재차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씨 쪽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총영사 측의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봤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필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 된다라고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만약 이제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한다면 유승준 씨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까? 네, 유승준 씨가 2002년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재단을 당했거든요. 벌써 21년이 흘렀는데 오랜 세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요. 일단 병역 비일이라든지 기피에 대해서 국민들 기준이 엄격하고 또 대중정서가 나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유승준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한으로 거부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 그것도 재판을 걸고 이거는 과정이긴 하지만 3층까지 간다면 사실은 이거 하나 이겼다 해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준 씨가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참 군대를 좀 가든지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 마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아멘